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 부어른다 우리 채널 깜짝 이벤트 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기프트카드 10만원권을 다섯 분에게 드립니다. 신규로 올바이트 등장! 올마이갓! 저 근데 잠시만요. 쓴소리 좀 하나 하고 갑시다. 아니 많은 녀석들! 뜨게 하루 전날 오늘 8시에 공지를 해버리면 어떡해! 이미 코인으로 뽑기 한 대 다 써버렸다고! 이런 젠장! 사실 저는 어쨌든 현재란 운명인 것 같습니다. 지금 보면 평화 고급 구매, 그리고 초급 구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고급 구매는 30개에 12만원이고 그리고 초급 구매가 12,000원에 5개란 말이야. 그래서 일단은 초급 구매로 사는 게 이득 같긴 해요. 그치? 이게 차이가 있다면 퍼즈 조각을 좀 덜 준다 이 정도 차이가 있거든. 그래서 좀 고민되는 게 이거를 한 번에 10개를 다 사고 갈지 아니면 그냥 두 번만 사가지고 시법으로 할지 그게 좀 고민되는데 오케이 일단은 시법으로 갑시다. 어쩜 시법에 올바이트용 놔줄 거잖아 그치? 제발! 그냥 나와주세요! 플루스 울트라! 플리즈! P-L-Z 자 가줍시다. 렛츠고. 왜 저 뭐..뭐 어떻게뭐 어떻게.. 아니! 잠시만요! 아니! 야! 아니 어제 토도로 켜서 뭐야! 올바이트 형이 나와줬습니다! 오마이갓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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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영롱한 테두리 좀 보세요! 왜 이렇게 멋있어 형님! 바로 또 주면은.. 감사합니다.. 아이 그래.. 말했잖아.. 10번말에 나온다니깐.. 아니 내가 그동안 운이 들을 게 없었는데.. 이틀비야 나이아에서 함 푸는 건가? 자 여러분 그래서.. 아니 올마이트가 그렇게 사기라고 해서 난리 났었는데 어떻게래 그렇게 사기라는 건지.. 일단 한 번 해보도록 할까요? 자 우선은 히어로 평점 컨텐츠에서 우리 올마이트 형의 위력을 맛보도록 합시다. 자.. 펑타가 이런 식으로 돌진하더라고요 근데.. 자 지금 보면 알겠지만.. 데미지가 말도 안됩니다! 비투루 스매시 한 번 쓰면은.. 아니 뭐야 이거.. 아니 제가 여러분 전투력이 지금 1만이거든요? 그런데 이 녀석을.. 11초 컷을 해버렸습니다! 하하하하 미안합니다.. 어떤 게임이든 신캐가 참 좋긴 해.. 아 이거 보세요 여러분.. 아니 평타에 돌진기가 달려있는 이거 진짜.. 너무 우크한 거 아닙니까? 너무 밸런스북이 아닙니까 형님?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평타를 치면 칠수록 이게.. 비투루 스매시 게이지를 차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.. 총 7번 쌓인 것 같은데.. 모이면 볼수록 점점 강력해집니다! 일단 기마사 한 번 써보자.. 좀만 기다려봐.. 야 근데.. 아니 기마수고도 없어.. 아 너무 쎄 진짜.. 잠시만.. 자 뒤틀렸습니다.. 가봅시다.. 나하! 한명이 그냥.. 뚜베이가 까셨습니다.. 이럴수가.. 가볍게 겹파 완료? 아니.. 왜 사귀라는지 알 것 같아.. 디스지 올마이트? 바로 마지막으로 우리 올마이트 형 초비사양 보고 갑시다..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스매시!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스매시! 그냥 상대방을 날려버리는 그런 미친 스킬입니다! 올 타렸구나! 바로 그렇게 해가지고 올마이트 형 얻게 되는데 역시 1등형으로는 다르기 다릅니다.. 근데 이거 보는 형들 나도 올마이트 갖고 싶지만 안 되는 형들 있을 거야.. 그런 형들 위해 내가 지금 깜짝 대리언진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요.. 잊지 말고 구독과 알람 설정 해주시면은 여러분 모두 무료 에스크 히어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 꼭!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할게요! 놀이 채널은 매일매일 꿀잼 해결 콘텐츠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! 그럼 다음에 봐요! 굿바이! 하 anymore! 잠깐만! 이 페이Be sure